준혁 씨의 고백을 받은 사람은 안녕 혜수 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뭔가 영상으로 이렇게 정말 내 진심으로 이렇게 영상을 담으니까 많이 떨리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이라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누나랑은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시간도 훨씬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난다 나는 제일 여기 썸스테이 와서 기억에 남았던 게 누나랑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 우리 둘이 서로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경 이렇게 구경을 마음껏 하세요 그때 서로 많이 긴장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서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모습들이어서 눈동자가 되겠네 거짓을 잘 못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계속 누나한테 다가가려고 시도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뭔가 보이는 것들도 있고 자신이 없었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언제 누나한테 가야 될지 그래서 두 번째 썸모이 그때 정말 정말 용기를 내서 당황스럽겠지 그래서 그때 간 거야 그래 진짜 나는 같이 있을 때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뭔가 온전한 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고 행복했어 되게 누나랑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되게 값졌던 것 같아 네 아 진짜요? 다 보이잖아 쌀뜨물 아니야 이거 누나는 웃고 있는 모습이 제일 예쁘니까 더 웃게 만들어 주고 싶고 뭔가 옆에서 좀 듬직하게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내 진심이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 만약 전달이 됐다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와줄래?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안녕 준혁씨의 고백이 끝난 후 혜수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를 잡지 못하는 현실의 날 너무 힘들어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둘 세대